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 손은 안 해도 분위기 있더라고요. 얘는 좀 이상해요. 좀 그래요. 기분 나빠요. 손은 안 해도 분위기 있어요. 분위기 아니라 그냥 사람이면 있는 분위기. 뉴가 아까 전에 에릭 가발 썼는데 조기 같았어요. 조기? 조기구이? 맛있겠다. 조기구이 싫어, 그것 때문에 타놨어. 조기구이고. 조기가 뭐야, 그럼? 조기가 뭐야? 생산이야. 졸리야, 생산이야? 그렇지, 비슷하겠네, 형. 아무튼. 세트가 지어진 장면을 보면서 견뎌한 마음. 약간 대기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조금씩 아침 날 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활동이 시작하고 바빠지니까 운동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조금씩.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은 여기 하트 귀걸이와 초록, 빨강 귀걸이를 네. 어. 이거 웨스 차이처리 해 주신 건 아니죠? 내 눈은 안 예쁜데요. 내 눈은 재울 수 더 예쁘데요. 일단 알아서 할게요. 저희 항상 이렇게 엔컴트다운해서 항상 저희 컴백을 맞춰서 이렇게 정말 예쁘게 저희의 이번 컨셉에 맞게 해셔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약간 8월 크리스마스가 저희의 컨셉인데 이렇게 맞춰서 흘러내리는 눈사람을 표현해 주셨고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랑 이렇게 내 자수랑 이렇게 너물 쪽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따 올라가고 셀카 찍고 보려고요.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한 번만 찍고 없앤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겠습니다. 한이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첫 방! 첫 방! 화이팅! 알겠습니다. 더비까지 같이 더비도 같이 해줘요. 자! 더비 더 보이즈 get it! 화이팅! 다음 순서부터 Next에 힐링 댄스 истории 자! 끝! 우리 더비도 우사히 마쳤고요. 우리 힐링버드에서 또 제 자존감과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더보이즈 멤버들 그리고 우리 더비 여러분들 같이 첫방 잘 만들어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끝나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비, 일어나실 함께 내가 떨린 걸 준비해놨어. 더비임. 그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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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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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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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형 따라 바로 편집실이 여기 바로 위층이라서 인사를 갔는데 오히려 서프라즈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딱 바다 누군지 아시겠죠? 형 따라가 팀 리콜 로즈 응원해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우리 혼자 너무 차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화면에? 제가 립글로스 무슨 노래인지 알려줘요. 립글로스는요. 립글로스는요. 얼큰 탈락. 큰일 났네. 지금 가서 해야 되는데. 다녀올게요. 상현 씨 마지막. 저희 엘리베이터가 4인승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만 이따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잔의 여유. 엘리베이터를 안 타네. 그러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이터의 일품으로." 요전히 할 수 있었으면 끝니다. 첫 반 끝! 첫 반 끝났습니다. 이제 시전식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핫가이로 돌아온 앨릭입니다. 오늘 영상이 삐꺽 번쩍 삐꺽 번쩍 하죠? 사실 지금 선글라스를 이렇게 무대를 위해서 고정했는데 고무줄로 뒤에 조여놔서 지금 제 머리에 빵 꾹어놨어요 지금 지금 두피가 함몰됐는데 선우한테 물어봤거든요. 선우는 이렇게 고정했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근데 원래 죽을 맛이래요. 너무 아프대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한 번 쉬고 있겠습니다. 고무줄이 옆에가 아파. 아니 옆에 그냥 두피가 함몰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파였어요 이렇게. 야 지식이네. 선우공 머리띠 한 것처럼 머리가 아픈데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쓴 거 아닌데? 마취된 거 같아 선우공. 두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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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my fans. My fans. 자 같이 기도해주세요. 이 매듭이 풀리는 순간 저는 춤을 못춥니다. 이게 굉장히 매듭이 많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중에 매듭이 하나로 풀리는 순간 춤을 못춥니다. 오! 8월 달에 이거 쉽지 않네. Yeah! 머리가 크. 안녕. 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불태웠어요. 오늘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사녹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더비 분들의 에너지 덕분에 큰 응원 소리 덕분에 또 잘 첫방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킨 맛있게 드세요. 바나나차차 와 이거 풀렸어. 안녕하세요. 영훈입니다. 오늘 절이지 않고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했는데 살짝,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팬분들이 앞에 계시면 괜찮겠죠? 괜찮을 거예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에요. 큰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배웅이 어디 있어요? 배웅이 섞인 곡이고요. 여름과 참 어울리는 곡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먼저 맞히는 거 어때? 그럼 립, 블러우스, 립, 블러우스. 그 다음에 바운스 두 번. 그 다음에 찍고 찍고 물건이랑 같이 탕! 탕! 그리고 찍고 그럼 그치? 오케이. 더보이즈TV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옆국민의 엔시티 드림의 샤이입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엔시티 드림의 를 오른쪽 att市 ν이 네, 예! 해당돼! 엔시티 드림의 우유 안녕하세요 에서 저 모아유 에서 에서 롤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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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드 네, 저희는 지금 인가에서 이렇게 오, 주현이 형!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거 하잖아, 에큐랑. 너무 무거워요. 아니, 진짜 나보다 무거운 거 같아, 네가 이제. 아니, 그래서 분명히 내가 무대 하기 전에는 뭐 먹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제 같이 간등 먹은 거 같은데. 근데 형들은 두 분이서 들잖아. 나는 올리브한테 혼자 듣는다니까? 혼자서 안 들어. 나 진짜 혼자 들어. 지금 혼자 들어보자. 진짜, 진짜 나. 뒤에서 이렇게 혼자 듣는다니까, 이렇게. 형, 형. 아래. 어, 뒤에서.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두 명 다 삐하셔야 될까요? 태양을 따라 도는 표할게. 어, 예. 위험합니다. 그만, 그만. 태양을 따라 도는 표할게. 어, 어, 어. 중심 한자마자. 중심, 중심. 안 됐네. 안 됐네. 오케이. 하세요. 어떻게 혼자 듣는다니까. 태양을 따라 도는 표는 척. 아, 어떻게 혼자 듣는다니까. 아, 어떻게 혼자 듣는다니까. 아니, 애들이 루도 잘 못하는 거야. 아니, 니 씨가 점프를 안 한다니까요. 다이어트 좀 하세요. 아, 어떻게. 근데 저는, 렌즈 타기를 재밌게 활동한 거. 그래, 재밌게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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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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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게요. 갔다 올게요. 일요일에. 어디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다음 주에도. 함께가요. 네, 방금. 인기가요 스페셜 MC가 끝났습니다. 예쁘게 화관도 쓰고 더비 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재밌게 촬영 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살짝 리허설 때, 카메라를 리허설 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본방 들어가니까 또 더비 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우왕 이렇게 나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MC를 할 수 있으면 그땐 더 열심히 한번 잘해볼게요. 안녕. 오늘 저희가 또 쇼 음악 중심을 천안에서 하게 되었는데 박연희 형과 선우와 제가 스페셜 MC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우.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심에서 스페셜 MC로 열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실 계속 대본을 읽고 집에 도착해서도 대본 리딩을 혼자서 계속 했어요. 이렇게 몇 번이나 천천히 읽고 발음 연습도 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튼 본방 때도 연습했던 것처럼 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에릭 씨. 영원히 한 마디 행복한 어떠셨어요? 평양씨? 방금 리허설 잘 하셨나요? 네.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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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예상입니다. 헤어밴드에 착용했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끝날 때까지 찍기? 외국 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해서 뭐 다쳤을 때는 안 다치려고 공이 빨리 이렇게 탁 하는 그거를 보호하는 그것도 하나의 멋인 것 같아서 대구인 척 했습니다. 선수인 척. 더비들이 어제 팬사인회를 했는데 천안 호두과자는 다르다. 편집에서 먹지 말고 천안에서 먹어라. 천안에 파는 호두과자는 다르다고 해서 저는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천안에 많이 와봤는데? 그래서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일단 호두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 팥도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거랑은 좀 아 편의점이래. 휴게소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살짝 봤는데 굉장히 더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되고 또 우리 막내 셋이 MC를 해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고 또 저희가 야외 무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야외 무대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 오는 무대 말고 비 오는 무대 말고 야외 무대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신나게 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음중 천안에서 하는 음악 중심 스페셜 MC를 받게 되었는데 잘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비분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네. 근데 날씨도 좀 풀려서 아까 낮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비봉이 조금씩 보이네요. 더비야 이따 봐. 이거 마지막으로 입에 놓는 viewers네요. 지금 공연을 시작했는데 빨간 봉이 중간에 중간에 보입니다. MC석 앞에는 또 우리 articblock로 꽉 찼다고 하는데 오늘 에릭, 선우, 황견이가 MC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MC선배로서 잘하는지 걱정이 되지만 뭐 일단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잘할 거예요. 짜잔. 아니 흐러졌는데? 처음에 주연이? 자, 게리 혼자 나오게 하다가 게리 파워 B로? 잘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천안에 와있습니다. 지금 저희 더보이즈는 아까 챌린지 열풍 찾아왔습니다. 일찍 있어. 카메라가 너 싫어한다. 초점도 안 잡아. 네, 오늘 옷은 오랜만에 저희 보유번호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데뷔 초로 돌아간 느낌인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해서 봐요. 안녕! 스튜디오 말고, 방송국 말고 천안에 왔습니다. 뭔가 야외에서 하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더비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좀 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앞에 있는데 못 봐. 왜 나를 보지 못하니? 안녕, 올게요. 화이팅. 네, 오케이. bisog iç 하면, anytime. 그래듬 어찌 이렇게 좀 했는가? 저 기회가ції, 좋은, 좋은, 좋은. 못 봐, 예뻤어 사는 그런 것 같이였습니다. 항상 저 라즈 같은 느낌을 해주시나요. 참 좋습니다. 타쓰치 superstars, 참 좋습니다. ception,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난 함께 한 거 sambil과 함께 한 번. 처음에는 경험합니다. Let's go! 잘해요, 랄비!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랄비!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천안에 와가지고 스페셜 MC를 했는데 더위분들이 또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더위분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멘트 할 때마다 프로송도 질러주시고 힘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이랑 챌린지도 찍고 영광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비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어느 행사나 콘서트나 뭐 무대 같은 것들을 할 때마다 엄청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비가 사는 것 같아 안녕 유명인사구나? 이젠 낮 다 컸으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마셔야죠 귀엽네 기타 잘 크로 놓으세요 주나무를 잇습니다 오늘의 부상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찍은 자켓 책입니다 VHSP 신발이 이거 뭐라 하죠? 슬리퍼? 샌들? 아무튼 그래서 어제 깔끔하게 발톱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좀 오래 걸렸어요 한 시간 걸렸어요 숨도까지 깎고 하는데 늦게 잤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하지만 힘낼 수 있어요 더비를 보면 아직 더비가 없기 때문에 힘이 안 나요 Nevertheless 곧 더비를 부생하기 싫나요 However 아직은 졸려요 항상 마음 버릇이 맨날 입은 사람 유저 특히 감사합니다 바꾸세요 저 예언님 안녕히 올게요 산욱 잘하고 오겠습니다 첫방의 자막과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이쁜 Bun라 경고 poses 대란 뮤직뱅크에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또 저희 크리스마스 인 어거스트 립글로즈 더보이즈 컴백 다람쥐 다람쥐가 있네요 도토리하고 쇽 쇽 쇽 쇽 쇽 쇽 쇽 퇴빈 퇴빈 지금 해 한다 연출하시고 계세요 네 퇴빈씨 피아노 춰주세요 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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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러스로 가위감 진사랑 얼굴 낙서하기로 하자 아니면 이게 입술 발라주기 멤버가 근데 그런.. 아니 근데 낙서하기 좋은데? 장난 치는 거지 한 명 할 때 낙서하는 거 한 명만 그래서 막 볼에 헛퉁헛퉁 그리고 시작한 거야? 널러할까?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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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한 명만 보레자 반했어요 너무 좋아 한 남진강 가위 선생님이 진짜 나외모어. 상단지건가 외모어. 사운드 큐다, 사운드 큐.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할게요. 아, 무대 위에서. 둘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할게요. 무대 위에.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갑자기 충격받아서. 사실 근데 이러고 나서 이겨야지 짜릿한 거이기 때문에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1위, 1위 있습니다. 박범위, 이렇게 1위를 안겨주신 우리 더 여러분 감사합니다. 베비! 베비가 있어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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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립글로스 철이 1위인데 여기 립글로스라고 저희 폰트로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오늘 큐씨가 좀 무섭게 됐는데 어때요? 어, 우선은 이렇게 예쁘게 그려준 멤버들한테 감사하고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저희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베비가 진짜 너무 고생해서 만든 상이라서 더 값진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셀카를 찍어볼게요. 셀카를 찍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송은 한옥 반영하겠습니다. 립글로스의 막방입니다. 오늘 의상 어때요? 저는 오늘 의상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약간 체인 의상 좀. 모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자가 사실 제 머리가 너무 커서 여기 뒤에 보면 휴지가 있어요. 휴지로 꽂아서 통수를 채웠어요. 더비 반지를 새로 맞췄습니다. 이제 한 몇 년 동안 다 끼다 보니까 여기 검정색이 다 사라져서 새로 맞췄습니다. 네이브 플러스가 끝났습니다. 아쉽다, 너무 고맙습니다. 2주 동안 짧았지만 그래도 많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패션 프로젝트 다음 주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막방이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잘 끝낸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러비. 네, 막방이 끝났지만 다음 주에 유닛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러 올게요. 표지 좀 주세요. 고마워요. 가위보 한 번 하자. 엽떡 가위보. 엽떡 쿠폰이 두 장이 남았다는 소문이 들었어. 지금 다른 사람 놓치는 거예요. 자, 5초 뒤에 시작할게 가위바위보. 5, 5, 4, 3, 2, 2, 2, 2, 2,잔. 자,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게요. 엽떡 쿠폰 두 장. 안 내릴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이스. 묵낸다고 해가지고 빻은 거. 빠른다 진짜. 가위바위보.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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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렛. 가위바위보. 어! 왜냐하면 유가야 이기면 유께 내 꺼. 아 여기서 나 같이 먹을 거니까. 저 과외 곱을 너무 잘해서 큰일이에요. 상인형이 유연한 상인형께 내꺼! 코드는 가리고 이거를 또 이제 저희 스탭 분들이 두 것만 해볼게요. 정말 열심히 만들어주셨어요. 상인형이 유연한 상인형께 내꺼! 이거 어떻게 해? 내꺼 내꺼? I'm the Stealer! 진짜 립글로 이제 마지막 무대를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가자고. 왜 안 가는데? 우리 사랑해! 사랑해! 막방입니다. 2주차가 끝이 났어요. 일단 방송이 많이 죽어서 너무 아쉽지만 그만큼 또 팬들의 열정적인 뜨거운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다음 앨범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앨범 파트2에서 만나요? 안녕!